이거 일장이대 호루토스거든요? 이거 좀 볼게요. 아니 근데 CBT를 모르네 아직 그 영호가. 아 명훈이 형이 댁이야? 저 분들이 이제 다 찾아가겠네 한 번씩. 그래 언제 좀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냐 영호한테. 근데 영호가 대회에서 나오는 거는 그거예요. 랜덤으로 나오는 거야. 랜덤으로 나오면 우리한테 종족도 안 알려주는 거야. 그럼 솔직히 영호가 만약에 부종 실력 늘려서 하면 우리가 좀 빡세. CBT 실수했네 영호야. 데이트가 안 늘어났는데 한 번에. 어 어딨어. 잘 찾아봐 영호야. 두대가 잡혔어. 오 이게 듣기 좋은 소리. 아니 근데 일장에는 영호토스랑 하는데 왜 이렇게 빡겜 하는 거야. 일장은 좀 살살해라. 지면 쪽팔린다고? 절대 안 지니까 하는 소리지. 빡쳐서 테란 들고 줄빡딱 치러 오는 거 아니냐고. 잉 원캐논. 영호야? 아 이건 아니지. 아. 불타해졌어. 그거 아닌데. 호르토스랑 스폰 있나요? 영호야. SCB로 누링 상대할 때랑 느낌 잘했지? 영호야. 아아. 아아. 오오. 오오. 야야야. 야야 한다고 누가 안 잡냐 영호야. 야야. 야야. 진짜. 아아. 이번에 지금 명훈이 형인가? 와 명훈이 형 바로 또 하러 온 거야? 와 지금 토스들 영어 거 다 보고 있는데? 용어 하는 거 한번 볼까? 네. 용어. 용어 풀트 좀 잠깐 보고 배울게. 와 명훈이 형은 이거 드론부터 시작하네. 프로브츠 커트를. 아아. 엠컨 아니고 그냥 무브어택. 이러면 조졌지. 시비압인데. 게임 내용 때문에 더 열받네. 오오. 선질러 살펴봤어요. 하하하하하. 뭐 애기. 애기 달래듯이 하는데? 오오. 하하하하하. 아니 왜 놀라는데? 아니 영호 질러컨 할 줄 알지 그러면 못 할 줄 알았어? 뭐 컴퓨터인 줄 알았어? 아이고 너무 다 하나씩 때렸네. 오오. 김태경이야 이영호야. 와아. 영호 이러다가 갑자기. 번복하는 거 아니야? 랜덤 출전? 저거 전하다가? 아니 그게 좀 있긴 있어. 진짜 근데. 이게 풀트를 초이스 하는 거랑. 랜덤으로 하는 거랑 좀 달라. 와 근데 질러컨 좋아. 오오. 오 뭐야. 오 근데 잘 찌르는데 영호 그래도. 질러스가. 와 질러 개원 계속 오네. 와 질러스 그냥 계속 찌르네. 질러스를 무한 푸시구만. 와 뭘 질러야 언제까지 가야? 아 이거 명훈이 형이 졌으면 좋겠다. 오 근데 잘한다 영호. 오 아니 근데 이거 영호 형 되게 잘하고 있는데? 초반에 풀업에 잡혔는데. 존나 잘하고 있어. 이거 좀 좀 쎄다 이거 근데 질러. 어? 아 언제 왔어. 쟤맨 아니야 이거? 어어? 오 자왕 같은데 선구치소는? 철회 좀 본다 여기서. 아니네. 흠흠흠 그냥 짤맞네. 와 근데 영호 형 잘하는데? 와 셔틀 쓰는 거 뭐야. 아니 이거. 와 뭐야. 오 다크당은 좀 빠른다 생각보다. 미쳤다 이호 뭐야. 잠깐만 이러면 또 몰라요 진짜로. 영호야 이겨줘 제발. 아 근데 저거 질 템 무조건 가야 돼. 왜냐면 지금은 무조건 가서 소모해야 돼. 그래야 후속으로 드라템 할 때 끝나. 영호야 할 수 있어. 와 설마 템 안타 있으면 인정. 영호. 이렇게 했는데 템 안타 있으면 인정. 흐흐흐흐. 영호. 오 전면 왔어. 오 진짜 위기? 오? 잠깐만. 잠깐만. 영호야. 어 밀었는데? 영호야. 할 수 있어. 끝났어 봐봐. 끝나잖아. 어 이거 이겼는데 영호가? 컷에 얼마나 있어. 오 봐 다 썰 수 있잖아. 컷에 얼마나 있는데. 끝났다. 김명훈. 영훈이 형 뭐야. 두마리? 아 두마리 좀 적은데. 와 진짜. 영훈이 형. 그냥 압도당하는데. 그냥 학살 이거 학살인데. 에엥. 질럿 3부대야. 아 근데 방심하면 안 돼. 질럿 봐봐요 질럿이 이렇게 이기는 거는 그냥. 프로토스의 로망이야. 질럿으로 올 질럿으로 그냥 두드려 패는 건 토스의 로망이야. 잠깐만요. 근데 아직 모르긴 한다. 10시 겸 그래도 유래긴 유래하다 그래도. 아직 근데 쪼도 휘드라 많아가지고. 끝났어 이제 무디가 저거. 톱살 유대하지 아직 저거 절대 못 이겨 아니야 팀 법계도 0-1업 어차피 돼있고 0-2업이고 지금 당장 해 지금 당장엔 안 중요해 영어손속도가 제 두배라구요? 그러네요 럭커 드랍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거 드랍이면은 좀 몰라 이거 저거 드랍 같은데 럭커 드랍? 아아 아 푸트 없어 안돼 어머야 안돼 커서 하나 있잖아 커서 하나 돌아오고 아 본진에도 없네 안돼 gray 와 와 와 이러면서 3땡이 으앗 으악 아 푸트 다잡혔는데 아 ठ IRA 아... 설마 이거 지나 얘네들좀 잘 죽지? 영어 야 iy 아 하 уп permite 어 놀래라 와 지는 줄 알았잖아 아이 아 아 너무 아깝다 아아아아아... 와아 개시커피했다. 아홉시에서 딱 질런시 그런 구도로서 하면 안 돼 히드라랑은... 근데 이거 아직 몰라. 한 방 있어 토스. 아직 몰라. 한 방 있어. 오? 이거 졌는데? 왜 진지 알아? 히드라는 지금 아홉 마리씩 나오잖아. 근데 토스는 병력이 안 나온단 말이야. 이겠는데? 윤혜씨 굉장히 많은데? 밀었는데? 몇 번 쪼라가 없는데? 양쪽에서 삼사먹기 밀었는데? 히드라가 졸라 많아 아아 너무 어? 어? 잠깐만 여기에 저리 날리면? 어 뭐야? 밀린다고? 쏘 쏙 쏙 쏙 어? 잠깐만 어? 어? 후숙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이오고! 돈나마 썼어? 오 저 드론 뭐야 버그 났다 저거 건물 질러다가 일어나서 이겼다! 이겼다! 영호야! 와 앞마당 밀리는데 안 나가는 것 봐 절대 지기 싫다는 거죠 아니 ASL 우승자를 이긴다고? 마페 역kiklikk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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kkkkkk 이비거친 남자인 5개ец 선물감사합니다 역시 호영유 음 할 필요없어요 거는 5개 oczywiście 하하하하핳하핳하하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하학학 구독ühl kale.드 γ인더이. Laughs wins. 구독.드 숙 scrap your desemengager 구독 Привет. Workshop ход.